저희가 D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D캠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D파티라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D파티는 D캠포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제가 D캠포에서 일하면서 가끔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창업자분들을 모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싫어하는 경우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바쁘잖아요. 밤낮 주말 없이 바쁜데 그 시간을 1시간, 2시간 정도 제가 부탁을 해서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2시간 쓸 때 1시간 쓰더라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그분들을 초청하거나 시간들을 쓰게 하는 게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트워킹 행사를 구성을 할 때도 그분들이 왔을 때 최대한 도움을 받는 무대를 조금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했고요. 아마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제의 출발점이 당연히 네트워킹이 부족하니까 네트워킹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창업 생태계에 있는 산업군들도 요즘에는 다양한 업종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냥 ICT, 앱, 모바일 이렇게 퉁쳐서 부르던 것 중에서 요즘에는 섹스텍도 나오고, 푸드택도 나오고, 패션테크도 나오고, 오토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업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이라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 그 업종에 대해서 주목받을 기회가 적을 것 같다라는 이유가 또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협력이 필요한 경우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핀테크를 예를 들면 기술회사랑 금융 쪽, 패션도 역시나 기술회사랑 전통산업 패션 쪽, 푸드테크도 역시나 요식업 하는 분들과 예를 들면 소상공인 분들과 스타트업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이 또 필요하고 스타트업들끼리도 도와가지고 협업을 해야 되는 그 무대들이나 기회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 분들이 조금 나서가지고 만들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그럼 그거를 좀 티캠프가 대신에 중간에서 할 수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은 그럼 방법론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이라이트, 저희가 하이라이트 시켜주고 싶은 주제를 테마를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너무 브로드하게 진행한다기보다도 테마를 진행을 하고 있고 테마를 정하는 이유는 기자분들에게도 새로운 관심, 이런 영역의 창업 생태계의 움직임이 있다. 핀테크라든가, 푸드테크라든가, 패션테크라든가 농업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태양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섹터를 잡아가지고 전달하면 전달해드릴 수 있는 정보 그 테마에 속한 스타트업들이 한국에도 이렇게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스타트업들이 좀 하이라이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다른 거는 네트워킹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는, 대부분의 디켓프 행사는 오픈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트워킹 행사는 목적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분들도 좀 초대를 저희가 좀 이제 잘 해가지고 충분히 네트워킹의 효과를 100배, 200배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셔와야겠다 라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다른 행사, 디켓프 진행하는 것들은 다 온라인에 공개를 한 다음에 이제 초대,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딥파티만 별도로 저희가 이제 초대장 온라인 초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인비테이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초대는 그 딥파티에서 발표를 하는 스타트업 분들도 기존에 이제 관계했던 관계사분들이나 자기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잠재적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초대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일본 행사도 있었지만은 사람이 예를 들면은 100명, 70명 이렇게 한꺼번에 있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네트워킹을 해도 만날 수 있는 숫자가 제한적이에요.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RSVP를 등록을 할 때부터 누구고 연락처,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제 받은 다음에 거기에 하나의 항목을 받는 게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정보를 행사 참석한 이 분들하고의 공유를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이제 받은 다음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걸 엑셀 형태로 해가지고 이름, 소속, 직급,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일,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정리해가지고 네트워킹 행사가 끝난 그 다음날 저희가 이제 그 메일링을 해드리겠고요.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오신 분들끼리의 이제 협업이 당연히 이제 그 장소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미처 그 행사에 참석은 하지는 못했는데 그 스타트업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추후로 요청해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월에는 처음에 이제 핀테크 포럼이랑 핀테크를 주제로 티파티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3월에는 크라우드 펀딩 협의회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 3월에는 원래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법제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축하하는 개념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조금 시기상으로는 맞지는 않았고 재미있는 거는 3월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때 발표했던 팀들이 다 한 달 이내, 두 달 이내로 뭐 그 다음 투자를 다 유치를 하셨고 4월에는 저희가 이제 푸드테크 요즘에 이제 푸드테크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4월에 처음에 이제 푸드테크 티파티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5개 발표팀 중에 두 팀이 그 농업, 그 다음에 음식 쪽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사사로부터 투자 유치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실제 VC 부분이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그 발표 덱을 좀 보내달라 해서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보낸 이후에 사후에 투자 연결이 된 부분이고 또 그 자리에 네트워킹에 왔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 1층에 포잉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D-Day라든가 이런 거 행사할 때 저희 쪽에 그 케이터링, 납품 케이터링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분트커펀니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서로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7월 정도에 이거 행사는 이제 4월이었는데 그간에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서 포잉이 그 분트컴퍼니를 이제 사업을 인수하는 그런 형태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저희가 이제 패션테크 주제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산업 패션 쪽이랑 테크랑 연결하는 것들 진행을 했고 여기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한 팀은 또 그 다음 달에 D-Day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저희 그 5층의 독립사무소에 입지도 해 있고 또 다른 투자사로부터 투자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한국에서 그 스타트업들이 테크런치 행사를 참석하는 게 있어가지고 중국 쪽 창업 생태계랑 행사를 좀 약간 다른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7월에는 약간 좀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오토모바일 마켓이라고 해서 자동차 애프터 마켓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행사 같은 경우는 그분들 스스로들끼리도 워낙에 이제 자동차 영역이 높다 보니까 만나지 못했었는데 이제 만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7월 행사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외국계의 큰 브랜드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 관심을 가졌었고 외국계 이제 보험회사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가 자료들 그 다 한 번씩 더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2월 3월 4월 7월까지 쭉 진행해가지고 했던 그 각 주체별로 기존에 이제 포럼이라든가 커뮤니티가 있던 곳도 있었는데 티파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그룹을 만드시면서 그분들끼리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해가고 계시고 8월 27일 오는 8월 27일 목요일날 오후 4시에는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티파티를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참여하는 팀 중에 한 2팀 정도는 되게 기술력이 있는 팀으로 또 이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2월, 11월까지는 주제들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쭉 진행할 예정이 있고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됐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그냥 뭐 150명,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오실 수 있도록 진행했던 일반적인 네트워크 행사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 이제 올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조금 기획을 수정을 한 거는 100명이 오지 않아도 괜찮고 딱 필요한 사람들 그 네트워킹 될 수 있는 사람 50명이 돼도 괜찮고 30명이 돼도 괜찮으니까 그 분들로만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로 좀 이 숫자를 줄이면서 초대제로 좀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이벤트도 아니고 네트워킹 형태로 좀 전향을 했고 그 다음에 1차적인 기획은 아직까지는 티캠프에서 하고 관련 있는 커뮤니티들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제 역시도 전년도에는 좀 이렇게 너무 브로드하게 이제 좀 진행을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된 주제로 진행을 하면서 매월 1회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만들고 싶은 거는 이제 커뮤니티 중심으로 좀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실질 그 창업 생태계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행사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커뮤니티의 행사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뭐 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하나의 포럼이나 커뮤니티로 발달했으면 좋겠고 행사의 진행도 커뮤니티가 중심에 서고 디캠프는 서포트하는 형태로 좀 한 발짝 물러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제 역시도 그 커뮤니티 분들이 뭐 오토오 같은 경우도 계속 발전이 되고 핀테크도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주제들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준비하는 물리적인 그 시간 때문에 월 1회밖에 그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커뮤니티들이 만약 산발적으로 진행해 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서포트 입장에서 좀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항상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지방 창조영재협센터랑 서울이랑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작은 형태의 네트워킹 행사라도 좀 이런 형태로 진행해서 좀 크기를 키워가실 수 있다라면은 오늘 좀 이제 전달해드린 팁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